1. 소울저 오랜만에 소울저 해야지 소울저 킬 되돌려야 되니까 하긴 아나되면 아나해라 어? 요새 아나를 딱 필요없을 것 같다 메르시가 있어서 제가 에임을 안 맞추고 왔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힘들면 다시 루시우 해도 되고 그냥 아나가 나으니까 야 이게 달리는거 배그하다보니깐 시프트 아니라 F1 누구네 우와 미사일 메르시는 레벨 좀 높네요 오호 당연히 저기 나만 못올라가네 뭐 티버 되는 분 이제 없나? 이 세밖에 없나? 어? 다 들어오셨어 마이크 내시면 요 놈들지 말고 해주세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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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림피네 오우 소울저 개핀데 나이스 컷 오우 우우 빌자! 빌자! 뒤로 빼면 싸우자 아.. 네.. 투선oth 2층 가자, 아나, 나랑 2층 가자 오오 쏠자, 쏠자 2층 가자, 2층 가자 나이스, 위시 좋다 윗선 반, 윗선 에피, 윗선 컷 엘린 컷 여기 3딜 엘신이 물린 바로 쏠자 아나 타고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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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잡자, 리퍼 잡자 자 아, 싸우스 1댄다 왜 잘 깨지냐 이거 하나, 내한테 또 지금 드릴까요? 아니 지금부터, 지금부터 스페이스 오른쪽뒤에 있어 리퍼 뒤, 엄버 뒤 Card 응 어어 휙 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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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겐지 개피해 겐지 한대 나이스 2층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계속 F1 누르네 비퍼 반 나이스 컷 겐지 2층 겐지 반 겐지 2층 나이스 컷 윈섬 클라이 띠 바 띠 바 컷 띠야려 띠야려 겐지 컷 다시 퍼메이션 아나 올라오고 마지막이니까 초과시간대 절중현 뒤로 빼고 겐지 2층이 있다 석양 피하고 하나 궁 한 번 더 되나? 예 나이스 샷 잘했습니다 양배 영 공수 변경 공급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최대한 내랑 한전은 애매하니깐 내랑 윈스턴 위주로 알겠습니다 아 아 아 멜리 근데 바이키리 너프 되가지고 아이 여길 다시 보게 될지는 몰랐는데 학기당 발표는 한번 해야지 학회 발표 어 어 저 이제 공제지 같은게 학회지 같은게 이게 게재를 하면 발표를 하는게 발표를 하는거는 게재를 하면 오케이 병크 밟지 말고 그거 갓 발표는 누가 마녀를 찾으셨나요 응응 신기록 한번 세워볼까 하는게 니 좀 커이어야 되나 무슨 발표 여러 번 해놨다 장군이 나집에 배그 들어오나? 어 어 응 덥겠나? 오케이 나이스 커 하자 백클 있다 어디 백클 있다 어디 백클 있다 나이스 5 아 어 저는 네 나이스가 어 힐러킬 반격 뒤에 있어요 힐러들 나이스가 정크 반 정크 개피 내리시로 A 먼저 A 저 잘렸습니다 하나 둘 있나 네 있습니다 내둬 내둬 하자 에클 해볼게 아이씨 방심하지 말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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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